야 똥나올거같네 똥나온다 똥 어 나 오늘 장염걸린거같은데 약간 느낌 아이씨이 불알아 가자 가자 아이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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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캏 아이씨이 으윽 으윽 하이 고통은 뇌에서 나오는것 고통은 뇌에서 나오는걸 3. 형 내일부터 여친 부모님 만나서 결혼 숙락 받으러 갈게. 나도 유부남이 되길 기도해줘 다녀올게. 1. 2. 3. 3. 3. 4. 5. 5. 5. 6. 6. 7. 8. 9. 10. 10. 11. 11. 12. 12. 14. 15. 15. 15. 15. 17. 16. 날, 날 봐 자아 다시 그렇지 그렇지 나 여깄어 날 잡아, 날 날 잡으라고 형 진짜 미안한데 저 정도면 형 얼굴을 찍기 싫은 거 아니야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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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말새끼 이렇게 막 가고 오는데 막 막 이러면서 막 이래 나한테 이거 나 이렇게 딱 서 왓 총 다 꺼내려고 그러잖아 여기다가 아 자기 로켓 아 불화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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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동 빠져 용룡이 이거 usb다 우리 귀여운 용룡이는 도대체 어떻게 usb일까요 용룡이가 전기차 타냐 그래가지고 충전소 가서 20분이면 된다고 20분을 어떻게 기다리냐고 야 내가 확 와닿게 말해줄게 내가 약속이 12시야 가는데 1시간이야 그러면 못해도 11시에 일어나서 안 씻고 출발하면 1시간이지 그럼 씻어야 돼 30분 잡아 씻고 옷 입고 준비하는 거 30분 잡는다 그러면 12시까지 약속이면 10시 반에 일어나야 되지 전기차 타면 씨바 10시에 일어나야 돼 그걸 아침 새벽으로 바꿔줄까 너가 8시에 출발하면 되는 걸 7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 거고 7시 반에 일어나도 되는 걸 7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야 7시에 일어나도 되는 걸 6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 거고 전기차 하나 때문에 전날 밤에 충전해놓는다고? 뭐 그렇다면 인정 그거 또 남자로서 내가 고런 부분은 또 깔끔하게 인정하지 고게 있었네 예작에 일어나야 되는 걸 뭐 해? bosses с